올해 초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한 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는 크게 줄었지만 동네병의원 진료비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원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는 6조 8천여억 원으로 한 해 전에 8조 3천여억 원보다 17.5% 줄었습니다. 종합병원 진료비도 7조 2천여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.9% 감소했습니다. 반면 병원급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각각 2.6%와 2.4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 의원은 중증, 응급, 희귀질환 환자의 진료를 전담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량이 계속 줄고 있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역량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